자 양적계산 문제를 풀 때는 양적계산 포인트는 뭐야? 어떤 반응을 시켜줬을 때 얼만큼 반응했어? 처음에 얼만큼 있었어? 얼만큼 반응했어? 얼만큼 남아있어? 이걸 알아내는 게 포인트예요. 그래서 중간정화 할 건데 뭐 많은 얘기를 했지만 잘 들으세요. 양적계산 문제를 다룰 때 여러분의 가장 꼭 머릿속에 박혀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어록이에요. 어록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. 양적계산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? 따라해봐. 고수는 고수가 뭐야? 양적계산 문제 잘 푸는 고수 알겠죠? 고수는 항상 전체를 본다. 고수는 전체를 본다. 따라해보세요. 고수는 전체를 본다. 이걸 잊으면 안 돼.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? 수품 본다, 나무를 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. 그렇죠? 양적계산 문제는 자료 분석이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분석이 되려면 뭘 봐야 돼? 전체를 보는 시가 가져야 됩니다. 근데 이 전체가 어떤 단순한 전체가 아니라 많은 유형적인 전체가 좀 있어요. 그게 몸에 배워 있어야 되는 거야. 지금까지 선생님이 한 얘기 잘 보면 다 그 맥락이에요. 자 보세요. 다시 한 번 고수는 뭐라고? 전체를 본다. 그럼 전체가 뭔지 한 번 지금까지 배웠던 걸 정리해 볼게요. 여러분 스텝 1번이 뭐였어? 스텝 1번이 뭐였냐면 이거였잖아. 어떤 반응식을 줬을 때 2a 더하기 b가 만나서 2c가 됐단 말이야. 그렇죠? 그러면 물론 거의 뭐 실전적으로 이거를 쓸 일은 많진 않지만 양적계산의 기본은 맞으니까 이런 게 세 줄 풀이 알았어요. 세 줄 풀이. 자 이게 뭐야? 처음에 얼만큼 있었다. 얼만큼 반응했다. 얼만큼 남아있다는 걸 밝혀내면 끝나는 거야. 근데 이 풀에는 몇 가지 했다고 그랬지? 세 가지가 있어요. 그렇죠? 무조건 내려오는 풀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풀이도 물론 있지만 뭐가 있어요?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풀이가 있다. 그 다음엔 가운데부터 쓰고 위아래로 펼쳐나가는 풀이가 있어요. 근데 이거를 어떤 문제는 내려가면서 풀이지? 어떤 문제는 올라가면서 풀이지를 판단하려면 자료를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야. 문제의 처음에 반응 전에 질량이 써있다 그래서 질량부터 여기다 몇 W 몇 W 몇 g 몇 g 쓰고 출발하는 순간 그 문제가 지옥으로 가는 거거든. 왜 그렇게 풀었을까요? 반응 끝나고의 조건을 안 받기 때문인 거잖아. 그렇죠? 데이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일단 봐야 돼요. 아시겠죠? 근데 그 중에서 선생님 경험상 이렇게 단순하게 내려오는 풀이는 많지 않아요. 상당수의 문제가 나오면 만약에 이 세지풀이 쓴다 하더라도 거의 올라가는 풀이가 더 많고 또는 여기서 펼쳐가 나가는 풀이도 꽤나 있다는 거지. 그냥 무조건 내려온다는 생각을 좀 버리는 게 좋아. 알겠죠? 이게 첫 번째였고요.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였어? 얘기해봐. 기억이 안 나면 그때는 알았는데 또 까먹은 거잖아. 그렇죠? 두 번째는 뭐였더라? 질량이었습니다. 그렇죠? 질량이라는 단어를 주진 않지. 우리한테. 그렇죠? 질량에 대한 기호가 붙겠죠. 뭐 g. 10g. 무슨 g. 몇 w g 이렇게 준단 말이야. 나는 질량을 준 거야. 그럼 질량이 나오면 반드시 뭘 보아라. 질량의 합을 보아라. 질량의 합을 볼 줄 알아. 그래야만 뭐가? 뭘 쓸 수 있어요? 무슨 법칙? 질량 보존 법칙을 쓸 수 있지. 그렇죠? 질량의 합을 본다는 것은 질량 보존을 쓴다는 개념이야. 이 문제거든. 그러니까 가장 기본 맥락 중에 표가 나오게 되는데 다 앞에서 했던 거지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보통 표가 나오면 여기는 반응 전 뒤에는 반응 후 뭐 이런 게 뜬단 말이죠. 떴을 때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줄 거 아니야. 뭐 물론 식도 주겠고. 그럼 여기서 이런 거겠지. 여기다가 만약에 a 숫자에서 써보면 얘가 10g이고 16g이고 20g인데 이건 8g인 거잖아. 그러면 누가 봐도 기본적으로 이건 두 배가 됐고 이거는 절반 주는 건 보여요. 그치? 근데 이렇게 나오면 덤비지 마시고 제발 좀 1년 내내 떠준 말이거든. 질량이 나왔잖아. 그러면 질량의 합이 중요하다는 걸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발 이렇게 묶어놓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나중에 아 못 풀었어. 근데 땅을 치고 해야 한단 말이야. 아 이거 전체가 26g이라는 것만 봤어도 문제 풀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아쉽잖아 그러면. 그치? 20g, 8g 써있으면 묶거나 아 일단 합치면 28g이구나. 이런 걸 볼 줄 알아야만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. 또는 이런 것도 있겠죠. 주입이 있다. 주입이란 얘기는 뭐 이런 컨셉인데 A가 있고 10g이 있었어. 여기다가 B를 넣었대. B를 만약에 4g 넣었어. 그럼 질량 보존에 의해서 질량 보존은 무조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10g에다가 B를 4g 넣으면 아 여기 전체는 몇 g이겠구나. 14g이겠네. 라는 걸 봐야지 당연히. 그런 걸 놓치는 순간 문제의 포인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무리 풀어도 마지막에 답이 안 나오죠. 아시겠나요? 질량이나 뭐라고 질량 보존은 무조건 쓴다. 아시겠죠? 자 다음 스텝 3 뭐였어요? 세 번째 건 또 기억이 안 나. 최근에 한 건데 뭐였지? 개수죠. 자 개수를 보자. 제발 좀 개수를 보아라. 제발 쩜 이런 얘기인데 그치? 개수를 본다는 건 몇 대 몇 대 몇인데요? 이게 아니었잖아. 뭐였더라? 개수의 역시 합을 보는 거지. 그쵸? 질량이 나오면 각각의 반응 전 질량의 합 반응 끝나고 질량의 합 그 합이 맞아야 돼요. 무조건 그쵸? 자 개수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거였죠. 3a 더하기 b가 만나서 2c가 된다고 한다면 아 3대 1대 2구나. 그냥 군대가 아니라 자 이 반응이 됐다면 아 반응 전 개수의 합은 뭐구나. 4네. 반응 끝나고 개수는 2네. 이 반응은 어떤 반응이다? 라는 게 눈에 보여야지. 이 반응은 몰수가 증가하는 반응이 감소하는 반응이야. 몰수가 감소하는 반응이네. 그렇잖아? 몇 몰 감소하는 반응이야? 아 4몰이 반응하면 2몰이 되는 거니까 이 반응은 한 번 반응할 때마다 몇 몰씩 감소한다? 2몰씩 감소하는 반응이다. 기억나시죠? 자 그래서 만약에 반응 전에 몰수가 10몰이야 A랑 B랑 있었거든 반응했대. 여기에 이제 A와 C가 남아있어. 몇 몰이냐? 8몰이래. 라고 한다면 자연스러운 분석이 들어가줘야지. 그치? 반응 전 10몰이 있었어. 전체가. 반응 끝나고 8몰이라면 몇 몰 줄었어. 이거잖아. 그쵸? 반응 전과 후에 몰수 또는 부피가 나오면 반드시 화살표 하셔야 돼요. 몇 몰 줄었어? 2몰 줄었어. 2몰 준다는 걸 찾는 순간 개수에 봐야죠. 개수에 보니까 아 2몰이 감소하는 반응이네요. 맞지? 한 번 반응했더니 2몰씩 감소하는 반응인데 지금 2몰 감소했다는 건 한 번 반응은 끝났다는 거예요. 한 번 반응했다는 건 C가 몇 몰 나왔어? C는 2몰밖에 없다는 거지. 그럼 전체가 8몰이면 얘는 몇 몰이야? 나머지 6몰이겠네. 왜 한 번 밖에 반응 안 했을까? B가 없잖아. B가 한 번 반응할 만큼만 1몰밖에 없었다는 얘기네. 그럼 반응 전 전체가 10몰이면 얘가 9몰 있었겠지. 이 얘기를 앞시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한 거예요. 사실은. 아쉬웠나요? 아쉬웠나요? 1몰. 2몰.